4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그리고 전도하는 것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학교 잘 갔다가 정시에 돌아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쁜 친구 사귀지 않고 그렇게 뭐 하는 평범한 일들을 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첫째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3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에 모이는 것 성경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모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데서 힘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모이면 만을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모여서 이천명을 쫓아야 수학적으로 맞을 것인데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둘이 모이면 만을 쫓는다 그만큼 힘이 모이는 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영역이 생겨나고 그리고 경제력도 생겨나고 전도의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다 교회 재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제나 신앙이 시들시들 해가지고서 자기 부인 보고 우리 둘이 다 교회 나갈 필요가 어디 있냐 당신 대표적으로 나가라 나는 집에서 오늘 쉴게 대표적으로 나가라 부인이 남편보다 더 신앙이 있어요 남편을 설득해도 안 되니까 남편은 주일날 늦게 자고 일어나서 테레비나 보고 앉아있는데 부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테레비를 보다가 말고 낮잠을 자는데 부인하고 함께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천당문에 탁 들어갔는데 천사가 가만히 보더니만 너희 누구냐? 우리 부부입니다 그럼 대표자 한 사람만 들어오느라 그러더니만 천사가 부인을 보고 당신이 대표니까 들어오고 남편보고 당신은 나가라 그 꿈을 깨고 진 땀을 흘리고 놀래가지고서 아유 대표자 한 사람만 교회에 나가서는 절대 안 되겠더라 열심으로 그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나가서 예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죽어줄 수도 없고 대표적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수주의라는 것,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회가 교인들에게 모의기를 피하지 말라고 바울 선생이 늘 가르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질들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참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도 부모님에게 전화 걸어드리는 것도 좋고 안부 편지 내는 것도 좋지만은 때를 따라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도우는 것이 참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절제하고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에서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서시고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한 사랑은 증명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공기를 흔드는 음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 증명은 뭘 하느냐 실생활에서 물질들이고 몸들여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우리 재직들 보십시오 다리가 아프도록 퉁퉁 다리가 붙도록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 그 사랑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증거를 대라 내가 시간 내고 몸들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증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지 않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님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증명 대라 증명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릴 바 아니라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11주들이고 허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물질을 드려서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말이 맞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까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기뻐요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로 증명되니까 내 마음속에 굉장한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 건축금금을 크게 작정을 해놓고 난 다음 아무래도 건축금금을 드릴 힘이 없어요 남편 월급 가지고는 생활도 빠듯한데 11조 드리고 난 다음 건축금금을 낼 수가 없어서 궁리하는 가운데 우유 배달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열심히 우유 배달을 하고 그리고 뛰어와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남편과 자녀들 대접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달프죠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온 초등학교 아들이 잉잉 울면서 왔어요 왜 우느냐 애들이 나를 전부 놀려 빠졌는데 뭐라 하면 우유 배달 아줌마 아들이라고 우유 배달 아줌마 아들이라고 얘가 그냥 퉁퉁 털었어 그래서 엄마 울면서 엄마 우유 배달 하지마 날 보고 우유 배달 아줌마 아들이라고 흉을 보니까 나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상당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 아들 이렇게 울리고까지 우유 배달을 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섭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중하게 느낄 것이냐 하나님을 중하게 느낄 것이냐 하나님도 중하고 아들도 중하지만 아들보다는 하나님이라 중하니까 내가 이 작전 헌금을 다 드릴 때까지는 우유 배달을 하겠다 결정하고 아들을 설득을 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그 우유 배달을 통해서 교회 건축 헌금 찾지 않았을 다 내쉬을 뿐 아니라 우유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배달 회사 사장으로 만들어주었었습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우유 배달을 하다가 우유 배달 지점장이 되고 그 다음 여러 지점을 그느린 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굉장한 여타 수입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유 배달 아주마를 우유 배달 지점장에서 사장으로까지 생겹시켜주어서 나중에는 비즈니스 우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했으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 않고 왜 거두어요 그러나 심고 거둡니다 예수님도 하나로 미랄이 되어 땅에 심어져서 죽었으므로 많은 영혼을 거두죠 하나님도 많은 자손들을 거두던데 그 마라들을 죽음으로 심어서 우리를 거두신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물질도 심고 시간도 심고 몸들여 심고 수고로 심은 듯이 결과로 나타나죠 선을 심으면 복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난으로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콩 심은 듯 판나고 팥 심은 듯 콩나지 않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 11조와 흠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수주의라고 물질들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열심히 자리도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린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주를 믿는 모범으로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저처럼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서 전도하는 것뿌라도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족들은 더 그래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정에 행동하면 아내와 자식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안 되죠 아내가 크리스도를 믿고 선하고 착한 아내가 되면 남편이 감동되고 자녀들이 감동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말로가 전도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감동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성수주의라고 물질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대산론과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구하고 권면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2절 보십시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나 디모데가 대산론과 교인들에게 말씀을 한 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에게 배워서 크리스도에게 듣고 배운 것을 대산론과 교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뭡니까? 주의 종은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도의 말씀을 들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전달자가 돼야지 자기 사상이나 감정을 말하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테레비 설교를 늘 듣고 많이 배우고 언어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주의 말씀을 대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 말은 자기 말이고 자기 생각이다 그러나 주의 종이 진실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마음의 빛을 바라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과 디모데가 대산론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주님께 기다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장성이부터 게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지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우리 생활에 큰 감화, 감동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이 출연해와서 현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시집 올 때 아버지, 어머님께서 여러분 시집살이 자라라고 편지를 써주었으십니다 그럼 그 한평생 늘 그 편지를 읽기는 읽지요 간직하고 읽고 은혜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현재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와서 야, 잘 있느냐, 고생스럽지 않느냐 무엇을 도와줄 거, 어떻게 할 거 하면 편지보다 이것이 더 마음에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령 말씀은 편지라면 오늘날 성령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내게 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온 것은 로고스라고 말하고 현재 전화로 내게 오는 것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이 성령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으로 가마 감동이 되지만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준 말씀입니다 레마는 내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전화를 드린 것은 내게 주는 것입니다 편지는 옛날에 쓴 것이고 그것이 내게 지금도 가마 감동을 주지만은 지금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말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와의가 아니고 레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레마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듣고 전한다 2, 7년 전에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내게 우리 성두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쌀이라면 현재 설교하는 레마는 밥입니다 쌀이 있어야 밥을 만들죠 그러나 쌀은 쌀이고 밥은 현재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인 것이니 그러므로 쌀을 대접하지 말고 밥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만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에 말씀하는 전화를 전달해 주면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서 지금 주는 레마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를 받으면 성두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야, 저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아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회계를 지키고 변화를 지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고 혹은 병이 낫게 하고 기지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는 레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늘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 말씀이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면 그건 로고스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리는 것이라는 말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현재 레마, 현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된다 이 눈으로 읽는 말씀하고 영의 귀로 듣는 말씀하고 말씀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지금 귀에 들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고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 복잡해서 세상에 분망하면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안 들려요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조용하게 있어서 귀를 다 기울이고 있으면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다들이 어렸을 때 우리 교회학교 나올 때 한 번은 나이 와서 아버지 하고 싱겁 웃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 거짓말하지 내가 무슨 거짓말인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폭로 안 할 테니까 아버지가 늘 성경에 강단에 설교하실 때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내가 토요일날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실을 문을 빼끔 열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지 않아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는가 안 하는가 한 번도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폭로 안 할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 아 정말 내가 난처했어요 야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왜 하나님 안 보이는데 혼자서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설득을 시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야 너 생각이 있냐 없냐 너 골이 텅 비었지 너는 생각할 수는 없지 아니야 나도 생각해 생각 한번 보여줘 생각은 어떻게 보여줘 생각은 내 속에 있는데 생각은 보여줄 수 없지 않아 그래 생각은 못 보여줘도 있기는 있지 있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이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냐 너도 생각은 있지만 너는 못 보여줄 수 있지 않냐 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지만 너에게 보여줄 수 없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말한 것이다 아 그래? 그러므로 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음성이 귀에 들리도록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 레마가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로고스와 레마를 주시옵소서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레마는 성령이 재깍재깍 그 시간에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언제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설교할 때 내가 계획하지 않은 말씀이 생각 속에 확 떠올라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레마를 주시는구나 저는 설교할 때 설교는 이미 하나님께 미리 굴에서 레마를 받아가지고서 설교를 작성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해놓고 원고를 가지고 오는데 원고를 가지고 오는 그 원고 자체도 레마가니와 한참 설교하는 중에 내 생각 속에 전광스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보태어서 하나님의 생각 그 시간에 그 말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말하면 병자 낳은 것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귀를 기울이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암이 나았다, 중풍 병자가 나았다, 허리 통증이 나았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서 제가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이 떠올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죠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여러분 생각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자꾸 꿈이나 환상 보려고 하면 반짝반짝하는 삐밖에 안 보여요 눈 감고 있으면 개똥벌레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것이 아침에 이슬이 임하는 것이로 임합니다 이슬이 임하는 것은 안 보이지요 그러나 아침에 여러분 나가서 별에 돌아다니면 옷이 축축하게 젖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이 그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축축하게 적셔오는 것입니다 아니 전혀 몰랐는데 깨달았어요 확 깨달아진다 한참하던 것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임하여서 깨달아져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 결과에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여서 깨달아졌다 나는 깨달았다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아 이것이다 음성을 들은 사람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깨달아지고 밝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도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깨달음이 오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앉아있다가 내 마음속에 빛이 팍 비친 아 전혀 몰랐는데 나이 깨달았다 아 참 좋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졸기만 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개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고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주님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이 에레미아라 엘리아라 엘리사라 선지자라고 말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다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내게 알긴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멍청하게 했는데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혈육이 알려진 게 아니다 혈육이란 네가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다 네가 머리로서 안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엄청난 깨달음을 그는 얻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해서 교회를 차이나 하겠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깨달을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받은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못 깨닫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없죠 깨달음은 천당에 가요 못 깨달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가족들이 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만 가지고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덴마크에서 집회할 때 호펜학연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한국에서 여기까지 덴마크에 와서 예수 전도할 것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 공헌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인데요 그러더라고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아 그렇죠 그런데 뭘 또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날 쳐다보니 예수가 한국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데 내가 기절초풍으로 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간대요 부조 전례로 교회 나간대요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서 예수가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헛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환상 가운데 천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당에 천사 보고 아 이 천당에는 감리교인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천사가 책을 쫙 펼쳐버리면 감리교인 한 사람도 없는데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내가 감리교 전도해서 많은 사람인데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와 있죠 맞았어요 감리교인은 없어요 그러게 웨슬레가 또 지옥에 내려갔어요 지옥의 수문장에 물었습니다 여기에 카드릭교인 많습니까 많지요 성공의 교인들 많습니까 지옥에 많지요 그러면 장로교인도 루트란 교인도 많지요 많지요 감리교인은 억지요 많이 와 있어요 어떻게 감리교인이 지옥에 와 있다는 겁니까 지옥에는요 예수 못 깨달은 사람이 다 와 있어요 아무리 캐드릭교 영국 국교 장로교 심례교 감리교를 다 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도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은혜 중에 은혜가 깨달아야만이 은혜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할머니가 붕에 갔다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 우리 목사님이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를 잡고 웃었다 얼마나 웃었는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개똥 은혜를 받았어 코미디쇼에 나갔지 그건 교회에 나간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어떠한 목사인지 몰라도 성도들을 웃기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웃겼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웃고 눈물만 줄줄 흘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달았으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고 크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암을 입은 것을 깨달으면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을 깨달았으면 축복을 받았고 깨달으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냐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로고스에서 레마를 주실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야만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한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준 명령은 자기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는 그 시간부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그 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그대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갔다가 머리에 배우고 잔다고 기적이 일어나면 가슴에 품는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품에 품고 다니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뜻난을 버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뜻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수양을 닿고 덕을 닿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한 데에도 거룩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영생이라는 말은 헬라우로 소에라는 말입니다 소에 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에라 합니다 이 혼의 생명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은 헬라우로 푸숙해라 합니다 푸숙해 푸숙푸숙하다고 푸숙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푸숙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님의 생명인 소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지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아무리 사람 옷을 입혀놓고 넥타이를 메워주고 가운으로 입혀도 개 생각을 하지 사람 생각 안 합니다 개는 개니까 개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안 믿는 푸숙해 혼의 생명만 가진 사람은 혼의 생각만 합니다 혼의 생각은 뭡니까? 이 세상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모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세상 생각만 하지요 하늘나라 생각은 초도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1초도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이 생각 안 합니다 1초도 왜? 혼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만 가졌으므로 인간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암모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세상 부귀형과 공명 출세 이런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크리스도를 구조로 모시자마자 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자 희한하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하면 허? 저처럼 저거 완전히 돌아왔다 저거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하냐 우리 아버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큰아버님하고 같이 지났는데 자꾸 큰아버님하고 예수님하고 전도하고 천당에 대한 이야기 큰아버님은 혼만 가졌지 영의 생명이 없고 아버지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에 속한 말을 자꾸 하니까 큰아버님이 하지마서 야 내가 알다시피 암흑해가 미쳐가지고서 길거리에 있는 저거 돌아다니더라 그 말은 너도 그렇게 미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자꾸 전도하니깐 그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미친 놈이 길거리에서 고함치는 소리와 꼭 갔다고 말했습니다. 혼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 큰아버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혼의 말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하는 이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혼에 속한 사람은 이 자리에 절대로 안 앉아있어요. 몸소리가 납니다. 몸부림이 나서 못 앉아있어요. 답답해서 못 들어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언어롭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혼의 사람은 절대로 거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거루합니까? 세상 사람은 거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탐욕으로 꽉 잡혀있고 음란합니다. 거루하지 않습니다. 혼의 사람 속에는 전부 다 세상에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악령은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더럽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행동하는 것이 더럽고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혼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더럽지요. 거루하지 않지요. 거루해지는 것은 예수구리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소의 생명, 영생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을 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말하는 것 싫어하고 욕하는 것 싫어합니다. 옛날에 참 예수님께 지내는 친구들과 모여서 한잔하고 남녀가 날 것 없이 노래방에 가서 막 춤추고 어느 국회의원처럼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혼의 속였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모이면 아주 더러운 이야기 많이 하고 시시한 음란 패설, 나무 욕이나 흉이나 보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가면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외국인이 외국의원 같아요. 그들과 같게 술 마시고 춤추어도 기쁘지 않고 마음에 끄림칙하고 그 다음에는 음단 패설하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딱 듣기가 싫습니다. 벌써 기름과 물이 다른 것처럼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에 한 번씩은 갔다가 그 다음에는 회비만 내고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왜냐하면 도저히 나하고는 세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 한잔 먹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 노래 하나도 모르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것 치면 치워라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게 부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알아야 말을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토 치고 우리는 화토 어떻게 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고는 세상 음단 패설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들 하고 도저히 세상에 맞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혼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어로 사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고 영어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죠.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와 시선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로우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거기에 플라스에서 성령이 와 계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죠. 성품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들여 나갔다가 손수문에 꽁알을 주어서 왔어요. 그래서 꽁알을 종이에 말아서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미 안에 새끼가 생겼어요. 그래서 닭을 앓는 닭알 가운데 꽁알을 넣어가지고서 닭병아리와 함께 꽁빵아리를 깼어요. 어릴 때는 닭병아리나 꽁빵아리나 꽁빵아리나 같게 보이는데요. 이게 커지니까 자꾸 망을 뚫고 산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꾹꾹꾹꾹꾹꾹꾹하면 또 쫙 모여왔다가 모이를 먹고 난 다음 사람만 오면 이 닭병아리는 산으로 안 가는데 이놈은 전부 도망을 쳐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꽁빵아리 산을 가고 물오리 물로 가고 성격이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오리알을 칼로 깍더라고요. 오리알은 두껍기 때문에 닭병아리가 잘 못 가요. 그래서 오리알을 칼로서 이렇게 긁여가지고 두꺼운 것을 열 깨가지고 닭에게 안 켰습니다. 닭이 한 된 마리 오리 세 개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 개천가로 이렇게 어미 닭이 오리 새끼를 때리고 자기 새끼인 줄 알았는데 새끼가 전부 다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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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지니까 막 닭이 꼬대꼬꼬대 꼬대꼬대 꼬대꼬대 야단법석으로 해서 가보니까 자기 새끼가 전부 물에 가서 헤엄치고 닭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닭은 물에 가서 헤엄을 안 치고 물에 안 뛰어 들어가는데 자기 새끼가 전부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니 막 죽는다고 고함을 치고 꼬대꼬대 꼬대꼬대 야단법. 물오리는 물에 들어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꽃은 산으로 도망치는 성격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사는 성격이 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바랐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자꾸 줄다듬질 치는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말씀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성품이 그렇게 됐으니까. 성품이 달라졌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꼬집고 못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달라진 성품을 그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새 속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병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온전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은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세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말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병든 줄 아십시오. 사람은 병듭니다. 육체도 병든고 영도 병든데 영에 거룩한 사람들이 새 속으로 끌려가서 새 속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어요. 빨리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절로 각각 거룩함과 중기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남존 여비를 했기 때문에 늘 남자에게 권고를 하는데 요사의 세상에는 남녀 동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요사의식으로 읽는다면 하나는 각각 거룩한 걸 중기함으로 자기 남편도 아내도 대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편 시킨다고 아내가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 요사에는 남편이 뭐하려면 아내 허락을 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틀려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 때하고 내가 지금 사는 거하고 너무나 틀리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어머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 그 말만 하는데 요사에는 안 그래요. 요사에는 내가 뭐하면 전부 집사람에게 허락을 맡아야 내가 애들에게 교훈하는 것도 미리 허락받고 난 다음 교훈을 하지 허락 안 받고는 교훈을 못해요. 요사에는 하나님이 말세가 돼서 그런지 여성에게 파워를 주셔가지고 있어요. 가정에도 여성들이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부 생활을 하는데 상대를 내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함으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상대를 인격적인 존경함을 가지고 상대의 인격에 손상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부부 사이에 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다 4대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욕망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일 안 해요. 월급 받을 필요 없으니까 농사도 안 짓고 공장에도 안 가요. 성욕이 없으면 부부간에 이성간에 사랑할 필요도 없고 같이 살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 필요도 없고 자식 낳을 필요도 없어요.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인류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수도 지방행정관도 그렇지 않으면 지사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권력을 하려고. 그 욕망이 자기 분수를 뛰어넘으며 탐욕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제된 욕망은 그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바람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했죠.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욕망이 없으면 아휴 되는대로 되라 까지 적당히 주일날 설교나 하고 말지 주일날 성경구절 몇 구절 읽고 기도만 하면 말겠지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요. 욕망이라는 것이 분수를 넘지 아니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것은 성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 생욕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야 하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동물보다도 가장 성욕이 강합니다. 동물들은 새끼 낳을 때만 성관계를 합니다. 사람은 360을 늘 같이 삽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전쟁으로 죽고 자연 재앙으로 죽고 인재로 죽고 병들로 죽고 그렇게 많이 죽어도 사람이 이 지구상에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이 생욕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망이 성적인 욕망인데 이것에 브레이키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적 욕망을 그대로 방치해주면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 갔습니다. 엔진 파워를 자꾸 강하게 하려고 연구진은 애를 씁니다. 엔진 파워만 강하게 하고 엔진을 스톱시키는 브레이키가 없으면 그 차는 살인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수한 속도로 달리고 중지시키지 못하면 살인차가 됩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서 도덕적인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같이 살 때도 거룩하게 살고 서로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이용가치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비극적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첫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자라면서 자꾸 감기에 들리고 앓고 병치리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에이즈예요. 너무 놀라서 자기도 피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에이즈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병원사는 에이즈예요. 남편에게 고백을 들으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한 번 피웠다고 자기는 말하더랍니다. 딱 한 번 피웠는데 한 번 피우고 두 번 피우고 피운 건데 피운 거지 뭐.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니까 자기가 에이즈에 걸려서 죄 없는 아내 에이즈에 걸리고 죄 없는 자식 에이즈에 걸리고 온 가정을 파탄해냈지. 도덕적인 문란이라는 것이 결국 파멸을 가져오는 무덤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장 무서운 것이 파죽지서로 확산되는 에이즈인데요. 유엔 에이즈 계획이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이미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에 2천 5백만 명이 에이즈에 죽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에이즈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드러난 숫자입니다. 물속에 안 드러난 숫자는 말할 수 없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전세계 환자 64%에 해당하는 2천 5백 80만 명이 몰려있으며 이 중에 14살 이하 어린이 28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려 신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장관이 목사님 우리나라에 빨리 한국이나 서방세계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90%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약으로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약으로 아무리 준 도무수에서 당신이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휘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종교에는 한 남자가 여자 넷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것이 허용되고 있으니까 한 남자가 여자 넷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여자 넷을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 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합니다. 그래 그 여자가 에이즈에 걸려옵니다. 올려오면 내 여자가 다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이건 에이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섯 명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도 다 에이즈에 걸리는 감염을 하니까 그냥 온 나라가 에이즈 천지요. 이건 온 나라가 전부 다 죽음의 문 앞에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부일처로 종교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거룩하게 살고 서로 존중스럽게 살면 이 무시무시한 에이즈를 피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약을 아무리 갖다 서봤자 약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적인 규율이 분명하게 선 종교를 가져야 생활이 거기에 따라서 안정이 되어야 에이즈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내국인 에이즈 감염 환자가 지금 3829명이라고 말했는데 그중에 721명이 이미 죽었고 3108명이 생겨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건소부에 드러난 숫자가 있는데 숨겨놓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만 명이 이상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에 왜 불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청년 남녀들이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불이한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리면 자기 죽고 자기 가족들 다 죽이는데 에이즈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왜 그 성적 쾌락에 자기 일생의 운명과 자기 가족의 일생의 운명을 걸맞춤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는 우리 신문 기자에게 들으니까 우리 서울에도 모 지역에는 고급 촌인데 거기에 있는 요새 현대 부인들은 거의 나는 그 말을 듣고 감정을 냈습니다. 그 남자들 다 죽었다. 이제 왜 부인이 애인을 가지고 있으면 부인이 남편 출근하고 난다 몰래 애인하고 놀아나면 어느 놈에게 에이즈를 가져올지 누가 알아요? 요새 누가 믿어요?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내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큰 가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가방을 내가 왜 이렇게 큰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피가 들어있어요. 수혈하려는 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피를 왜 가지고 된 겁니까? 우리 미국에는 어느 놈의 에이즈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혹시 교통사로 와 나서 피가 필요하면 이건 내 피인데 내 피를 내가 수혈해야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날 보고 당신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전부 콘돔을 써야 되는데 부인하고 사는데 왜 콘돔이 내가 출장 갔을 때 엄하고 놀아난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부인도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 비행기 타고 옆에서 그 말 하면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이제는 자기 생명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문란 육체와 가정의 파멸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종기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 자기 아내를 대할 때도 거룩하고 종기함으로 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이건 성경으로 하나님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지만 가르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 거룩한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의 본심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도록 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